경북 SW융합센터가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센터는 2014년과 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3개 과제를 수재했고 포항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베이다스에 첨단 운전지원, SW개발지원 등 3개 과제를 수재했습니다. 경북 SW융합센터는 2016년도에도 신규 융합과제 2개를 수재했고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획득, 마케팅 지원 등을 확대기로 했습니다.